육신, 육수붙이는거 육신, 육수붙이는거 자, 우리 그걸로 보면은 목은 육수붙이는거는 자, 일진 가지고 보시는데 일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천간을 가지고 합니다 가벌 병정 토는 있잖아 토는 무토하고 기토하고 구분하고 검은 경신 임계 요거 다같이 봅니다 자, 가벌은 가벌은 봄이니까 색깔이 뭡니까 청색이죠 그죠 청색이기 때문에 청룡에 해당되고 화는 붉잖아 그죠 붉으니까 주작에 해당되고 무토는 무토는 구진이거든 구진 능구리 그냥 막 쉽게 능구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요 요거는 구진에 해당되고 기토는 원래 지청이겠지 그죠 등사 등사 사람이 깜짝깜짝 놀래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가볍단 말이야 가벼운 사람이 원래 놀라기도 잘하고 그죠 사기도 잘 치고 그죠 요거는 금은 백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호에 해당되고 물은 금으니까 금을 현무가 되는 우리 풍수에 보면 딱 사람을 입가내가 다 눈에 머리 있는 방향이 뭡니까 북쪽이잖아요 그죠 북쪽이 현무란 말이야 발이 있는 데는 부작이잖아요 남쪽이니까 그죠 또 왼쪽은 청룡이잖아요 동쪽이니까 또 서쪽은 백호 그니까 자청룡 우백호인거야 그니까 청룡하면은 좌측을 의미하는거에요 주작은 남쪽 그죠 백호는 우측을 가하고 현무는 북쪽을 그죠 똑같습니다 명의서는 다 똑같아요 그니까 외울 때는 청룡 주작 구진 등사 백호 현무 요걸 청자 따고 주 따고 구 등 백현 우리 청주 있잖아요 청주 구등 백현 청주 구등 백현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 활용하는거는 활용하는거는 다음시간에 잠깐 잠깐 그걸 말씀드릴게요 청룡은 청룡은 어떻고 주작은 어떻고 구진 어떻고 등산 어떻고 백호나 어떻고 해문 어떻고 이걸 설명은 다음시간에 드리는데 간단하게 이거 하는거는 예를들어가지고 오늘 일진이 갑진이다 청룡이잖아 청룡이잖아 오늘이 청룡이 아까 외워 했죠 청 주 구 동 백현 이렇게 붙이나갑니다 밑에서부터 그래서 청주 구등 백현 외워 나야되는거죠 만약에 오늘이 개사일이다 현무잖아 그죠 그럼 여기 부터 현무가 나가야 되죠 청주 구등 백현 이잖아요 그죠 현 다음에 또 청이죠 그죠 청 주 구 정 백 이런식으로 써나가면 오늘 점 계속 치잖아요 그죠 머슥개가 나더라도 오늘 초효에나 현무가 붙는거에요 그죠 고등무리에 쏙 집어넣으면 오늘 점 치는데 별 문제없는거에요 그죠 육수 붙이는거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ure 엎 이 엎 엎 또 한 왜 agent 은 SA